예 어머니 예 아 오늘 선본거요? 그거 저 잘 안됐어요 아 이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아 나이 마흔 넘어서 모태솔로가 뭐냐 아 진짜 미치겠다 정말 아 운전면허 또 떨어졌어 진짜 벌써 여덟번째인데 진짜 바보 아니야? 저기요 여기 시원한 음료수 하나 주세요 예 손님 갑니다 아이고 이게 왜 또 떨어졌어 저기요 지금 제 얘기 하신거죠? 뭐가요? 운전면허 또 떨어졌다고 놀리셨잖아요 아니 그런게 아니고 이거 보세요 이거 봤어요 필기는 붙었는데 실기는 떨어졌어요 정지선 그 선만 잘 봤어도 선만 잘 봤어도? 아가씨 지금 제 얘기 하신거죠? 네? 그럼 제가 선 잘 못봐서 잠깐 못가다가 놀리셨잖아요 아 여보다 화장실 어디에요? 아내 없습니다 아내 없습니다? 네? 그래요 저 아내 없어요 왜 결혼 못한 노총작이니까? 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진짜 아 나 오늘 진짜 아이고 어서오세요 어? 아이고 누구 팬이신가봐요?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이요 방탄소년단이요? 왜 이렇게 놀라세요? 네? 저는 방탄소년단 팬하면 안돼요? 아니 저는 뭐 녹색지대 팬이어야 될 것 같아요? 아니에요 저도 압니다 방탄소년단 요즘 애들이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 애들이 좋아하는데 왜 어른이 좋아하고 있냐 아니요 그런 뜻 아니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손님 혼자 혼자? 네? 그래요? 저 혼자에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았다고요? 아 저기요 여기 음료수 안 나와요? 아 죄송합니다 갖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딱 어우 이거 못다겠네 못다겠네? 네? 운전대가 못다겠네? 아 왜 그런 말을 해요? 아니 그런 말 아니고 아 진짜로 오늘 피곤해 죽겠네 피곤해 죽어? 네? 지금 저 놀리시는 거예요? 아니요 지금 저 다크서클 심하다고 놀린 거잖아요 아니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 저 됐고 예예예 에스프레소 한잔 주세요 에스프레소 예 제가 진하게 내려드리겠습니다 뭘 더 진하게 내려요 지금도 진하게 내려와 있어요 뭐 한 무릎까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? 아니에요 앉으세요 진짜 앉으세요 아 진짜 왜 그래 뭐 애도 아니고 정말 애도 아닌데 이런 거 만들고 있으니까 한심하다 아니요 그럴 짓 아니잖아요 쟤 왜 내 말을 이해를 못해? 못해? 그래요 전 모태 솔로예요 저도 여자 만나고 싶다고요 아이고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주위를 잘 살펴보시면은 주위를 잘 살펴봤는데 선밟아서 떨어졌다고요 예 아 진짜 내 눈 어떻게 된 거 아냐 눈은 어떻게 안 됐어요 눈 밑에만 이렇게 됐어요 아이고 진짜 웨딩그러세요 다 큰 사람들이 다 크 있는 사람? 아니 큰 큰 그래요 큰 사클 서클 있어요 아니 아이고 손님 아 나 오늘 진짜 왜 이렇게 그러는 거야 이거 아 안녕하세요 예 저기요 여기서 나이트클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저 웨이터 아니에요 그럼 복장님 왜 이래요? 당구 선수예요 아 근데 이거 명찰이 박찬호라고 돼 있는데 제 이름이 박찬호예요 뭐 잘못됐습니까? 아 이거 박찬호 주세요 죄송합니다 주문할게요 예예예 이건 뭐예요? 아 이게 저희 가게 스테이크인데요 이걸 또 맛있게 먹는 제가 팁을 드리자면은 팁을 왜 줘요?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 아니 팁이 아니에요 내가 커피나 한잔 주세요 예예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예 하 진짜 내가 뭐 하는 거냐 이 나이 먹고 아이고 이 나이 먹고 아니 이런 거 안 어울린다 뭐 당장 벗어라 네 벗을게요 예예 왜 그래요 아이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네 짝이 없네 짝이 없네 그래요 저 평생 짝 없었어요 아 저 됐고 술이랑 안주 좀 갖다 줘요 알겠습니다 예 3번 테이블에 수라고 안주하나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요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 나 당구선수라고요 몇 번을 얘기해 아 웃지마 웃지마 또 떨어지라고요 아 운전면 언제 따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것들이야 뭐하는 것들이냐 몰라요 월드스타 방탄소년단 소년단 내 피땀 눈물 마시마 춤마 내 모습 왜 이수지 알았어 알겠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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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결론은 결혼은? 아니 결론은 결론은 결혼을 못한다 나도 결혼하고 싶다고요 누가 이 사람한테 여자들 소개시켜줘요 여자를 소개시켜줘? 내가 부킹을 왜 해줘요 내가 웨이터가 아닌데 진짜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웨이터 웨이터가 아니라 당구선수라고요 어우 정말 이 사람 너무하네